안녕하세요 유튜브 쓱숭랜드 입니다 크로마키 커튼코어를 제작했는데 이 커튼코어를 이용해서 편집해서 무대를 꾸미는 동영상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커튼코어 무대를 열고 무대를 닫고 하는 동영상이 크로마키가 필요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대를 이용해서 색스폰 연주 기타 연주 가수의 공연 이런 것을 화면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이용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다운받아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advisoryocking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